국민차 기아자동차 레이입니다. 신형이구요. 이 차는 지금 인조가죽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아시티 에서 제작을 했구요 자 이게 브라운 나파가죽하고 투톤으로 사이드 부분은 검정색 안쪽은 그 나파가죽으로 시공을 해드렸구요 여기도 이제 우리 벤츠 지박인 스타일로 다 이렇게 쪼갰습니다 시트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절개를 해놓으니까 되게 이쁘죠 패턴 자체가 너무도 이쁩니다 예 더블 더블 다이아로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기아 레이 시트 시공 이렇게 완료해 드렸습니다 패턴이 상당히 이쁩니다 이렇게 패턴 절개를 넣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요 되게 이쁘죠 자 스타일은 요런 느낌으로 나올겁니다 목베개까지 서비스를 해드렸구요 벤츠 지박인 스타일 요게 지금 아시아시티 에서 핫한 인기로 지금 패턴 수정해서 제작을 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이쁩니다 절개 부분이 기아 라이 시트 완성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가죽으로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절개를 넣어서 이쁘게 잘 타시기 바래요 느낌은 요런 느낌입니다 대부분 기아 자동차에 좀 좀 저가용 차들은 다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연 나파가죽으로 투턴으로 적용해서 지박인 스타일로 해드렸습니다 자동차 시트 실증 나시고 부르시는 분들은 아시아 시트에 문의 주세요 이렇게 시트 리폼해서 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QRA 화려한 변신 자 따뜻하게 잘 타세요 안만되이지만 그래도 옵션이 되게 좋아요 얘도 핸들 열선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고객백으로 출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